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현재 김정은 관련해가지고 지금 전세계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4월 12일인가 그때 이후로 지금 모습을 전혀 나타내고 있지 않아가지고 김정은의 신변 문제 그리고 북한 내부 사정에 대해서 여러가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관련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거 관련된 소식들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측에서 북한의 내부 사정 관련 소식이 있는데요. 폼페이오가 최근에 북한이 코로나로 인해서 북한 내부에 지금 기근하고 식량 부족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폼페이오가 이런 말을 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것으로 미국 고위 당국자가 코로나 사태로 북한의 경제 상태를 이야기한 것은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고 미국의 고위 당국자가 이런 말을 공식적인 자리에서 한 것은 개인의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힘들고 현재 미국 측에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러한 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재 이런 미국 측의 의견에 대해서 신범철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정보 보고의 근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의견을 이야기했으며 현재 북한은 중국 관광객들이 지금 차단이 돼서 달러 수입원이 없는 상황으로서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 측의 이러한 정보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북 소식을 전하고 있는 매체에서도 북한이 중국의 물자 반입을 차단한 뒤에 평양 상점에서 지금 설탕이라든가 콩기름이 바닥났다라는 소식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고 우리 통일부 측에서도 김정은의 신변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북한의 경제 사정과 관련해서는 쌀값이나 환율 등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는 동향에 대해서 우리 측에서도 봤다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봐서 미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북한 내부에 지금 심상치 않은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러한 정보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현재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내부 사정뿐만 아니라 지금 김정은이 전혀 모습이 드러내고 있지 않아가지고 일각에서는 지금 죽었다라는 말까지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는 상황이죠. 국내 탈북자 출신의 정치인 지성호씨가 사실상 김정은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가지고 국내에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고 잘하면 이번 주말쯤에 김정은 사망과 관련한 소식이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의견을 이야기해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외신에서 현재 김정은 후계자가 누가 될까 이게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영국의 BBC는 김정은이 만일에 죽었다면 그 뒤를 이울 후보로 3명을 지목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부동의 1위가 바로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이죠. BBC는 김여정을 북한의 이방카로 소개를 하면서 김여정이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활약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알려지기 시작을 했고 이후에 남북정상회담이라든가 북미정상회담에서 오빠인 김정은을 수행을 했으며 어려서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겸손함으로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다라고 평가를 했으며 김정은이 집권하고 나서 오빠와의 친밀가 때문에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맡아왔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부장적인 북한 사회에서 여성이 최고 지도자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지만 북한의 백두혈통이라는 메리트가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보기도 하면서 만일에 김여정이 집권하게 된다면 아마도 베트남처럼 일종의 집단 지도체제가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했는데요. 두 번째 소개자로는 김정은의 친형 김정철인데 김정철은 김정일과 고영희 사이에서 태어났으며 언론에 거의 노출이 되지 않았던 인물로 BBC 측에서는 김정철은 김정은의 친형이지만 정치나 권력에 관심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그는 정치보다 에릭 크래프튼에게 더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후계 구도상으로는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지만 그가 실제로 권력 투쟁에 뛰어들지는 미지수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김정은의 숙부 김평일인데 그는 1954년 김일성과 그의 두 번째 아내 김성애 사이에서 태어났고 김일성하고 빼 닮았던 김평일은 한때 유력한 후계자로 꼽히기도 했었는데 1970년대 초반에 김정일하고 권력 투쟁을 벌였으나 당시에 이미 정치적인 영향력을 확보했었던 김정일에게 밀려가지고 1979년 유럽으로 파견이 되어서 체코 등 국가에서 대사로 지내다 지난해에야 돼서 북한으로 돌아온 것을 알려졌습니다. 현재 김평일은 김정일이 만일 유고시에 후계자의 이름을 올리기는 하고 있지만 그동안 북한을 너무 오랫동안 비웠던 터라 북한의 지지 세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후계자가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런 의견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북한 관련 소식 그리고 김정은 관련 소식들에 대해서 여러가지 전문가 의견을 조금 더 전달을 드려보면 오늘 김용현 전 합참 작전본부장이 이번에 언론관을 통해서 김정은 관련 소식 그리고 김정은 유고시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관련해가지고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한 인터뷰가 있는데요. 김용현 전 작전본부장은 만일에 김정은이 죽었으면 세가지 시나리오를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말을 빌리면 먼저 70년 이상 북한을 이끌면서 최고의 정통성을 지닌 백두혈통이 권력을 승계하는 북한의 그런 상황으로 봐서 지금 김여정이 최고 권력자에 가장 근접해 있는 실권을 가지고 있지만 김여정은 여성이라는 가장 큰 변수가 있고 이는 북한에서 용납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으며 만일에 김여정이 권력에서 멀어진다면 그 다음은 김정은의 숙부인 김평일로서 김정일과는 격가지 취급받고 있는 이복 동생이지만 그는 정치와는 멀리 떨어져 있었던 상황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이름이 거명이 되는 것은 중국이 그를 내세워가지고 친중 정권을 만들 가능성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김평일이 거론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시나리오는 김여정하고 북한의 세습 엘리트들이 연합해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로 공동 정권을 세우는 것인데 김일성 혁명 동지들의 자제 등 북한의 세습 엘리트가 2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최용해이고 만일에 김여정이 권력을 세습을 한다면 이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집단 지도 체제로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북한 내부의 권력 투쟁이 심화되면서 군부 쿠데타나 내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이야기했는데 만일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대량 탈북 사태라든가 무정부 상태로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으며 이런 급변 사태가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이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하나라도 현실화가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 정부도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을 텐데 만일에 이러한 일들 중에 하나라도 일어난다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이야기한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먼저 국지 도발 위협이 일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 북한은 내부 위기가 발생하면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대남 도발을 일으키고 군사적 긴장을 조성해 왔으며 수도권 일대에 폭격을 하거나 대량 인명 살상을 돈반한 이런 테러라든가 미사일로 우리 영토나 영해에 쏴가지고 긴장을 조성하면서 본인들의 내부적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더욱더 심하게 도발할 가능성을 봤습니다. 두 번째로는 핵이라든가 핵 살상 등 대량 살상 무기에 의한 위협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불안정 상황이 장기화되고 무정부 상태로 넘어가서 핵이라든가 생화학 무기에 대한 통제력이 상실될 수도 있을 것을 보고 있고 북한이 보유한 생화학 무기가 소량 대한민국으로 혹시라도 넘어오면은 이 코로나와는 비교도 안 된 엄청난 피해를 낼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만일에 북한 내부에서 뭔가 문제가 일어난다면은 우리 정부는 핵무기라든가 생화학 무기에 대해서 가장 경계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전쟁에 연루되는 경우도 가능성을 보고 있는데 국지 도발에 대한 응징하고 역대응이 에스컬레이트 되어서 전면전 또는 나아가서 국제적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 없다라는 의견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 북한 상황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워가지고 더욱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이러한 전망 외에도 해결책을 몇 가지 이야기도 했는데 우선은 우리 정부가 북한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못 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손익계상이 철저한 집단으로서 북한의 교범에 보면은 여우처럼 교활해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이고 북한은 도발해서 얻는 이익보다 이를 손실이 더 크거나 치명적이라면은 절대로 도발하지 않는 게 북한이라면서 비원비 폭격기나 항모전단 등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어 있는 동안에는 북한이 꼼짝하지 않는 것이 그 이유라면서 이런 상황에서 한미동맹은 더욱더 중요하고 그들의 도발에 대비태세를 갖추는 게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고 핵심축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김정은 6호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김여정이든 집단지도체제든 권력승계로 가게 된다면은 무력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무기를 폐기할 수가 없게 될 가능성이 더 커지는데 우리 정부는 협상을 통해서 여타고 채찍을 병행하면서 정상국가로 나오도록 지원을 해야 하고 북한 비핵화를 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권력승계가 순탄하지 않아가지고 만일에 북한이 무정부 상태로 빠져가지고 북한에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이 된다면은 그들의 핵자산이 외부로 유출되어가지고 국제 테러 집단에 들어갈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국, 중국 등 전세계 국가들의 위협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국제 공조가 필요하고 북한 핵 자산이라든가 살상 무기들이 외부로 반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봉쇄한 뒤에 국제기구가 들어가서 북한 핵에 대한 봉인하고 불능화, 해체 등의 과정이 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현재 김정은 6호와 관련해가지고 한미 간의 군사적인 대화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정은이 건재하다는 확신에서 그렇다면은 덜 불안한 상황이지만은 만일에 한미 간의 지금 틈이 생겨가지고 그러고 있는 것이라면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로서 설령 김정은이 건재할지라도 이렇게 오랫동안 모습을 안 드러내는 상황이라면은 예행적인 차원에서 한미 간의 군사적인 소통과 대화가 필요하고 예전에는 그랬지만은 현재는 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네 아무튼 뭐 지금 김정은 신병 관련해가지고 뭐 죽었다라는 소식부터 미국에서 북한 내부 상황이 지금 심상치 않다 뭐 이런 여러가지 말들도 나오고 있고 뭐 국내 전문가들도 이런 분석들을 쏟아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북한은 문제가 없다. 김정은은 건재하다라는 의견만 내고 있으니 과연 앞으로 김정은이라든가 북한 관련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우리 정부의 말이 맞는지 아니면은 지금 김정은 신변이라든가 북한 상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좀 불안한 소식을 내고 있는 이런 소식들이 맞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